자 반갑습니다. 우리 2025학년도 이 수능을 위한 대장정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좀 말은 거창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어깨에 너무 힘줄 필요 없습니다. 가벼이 여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진중하게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충실한 과정의 발걸음 없이 절대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죠. 이 수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능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이 과정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도전과 보상의 균형으로 그 극복하려는 의지를 반대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또 얼만큼 서로의 혹은 자기 스스로의 신뢰와 믿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말이 좀 너무 거창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지금 2024년에 로드를 얘기하기 전에 이 실루엣 프로세스라는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2.4 수능 치러진 상황이죠. 자, 이 부분에 의한 로드맵에서 이런 커리로 쭉 진행이 됐어요. 생기초, 스페셜 골드, 개제라는 것은 개념과 문제는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타학 강자라는 기출 강자가 있고요. 로테이션 엔제 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 이제 극강 실무 시즌 1, 그리고 기출과 수특을 버무렸다라는 기특한 강좌. 그리고 극강 시즌 2. 자, 거기에 이제 파이널 격으로 극강 시즌 3, 4. 실무죠. 그리고 힐 포인트 특강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쭉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충실하게 돼야 되고, 또 그것의 신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2023년에 이제 진행됐던 그 개념 강좌가 스페셜 골드 발라버전이라고 한답니다. 아, 이게 이제 운동량 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 이것은 이제 둘둘 수능에서 기출냈던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물리랑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결국 이 기울기라는 것이 상대 속도를 얘기한다는 건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수능뿐이 아니라 뭐 각종 평가원, 또 학평 이런 부분에서 이 설정이 상당히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고 나서 답냈다라고 끝나면 안 된답니다. 곱씹어야 돼요. 이것이 반복이 될 때, 이러한 설정에 반복될 때, 바로 우리가 캐치하고 장착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기본은 쉽다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운동량에 대한 보존 얘기하면서, 이것이 운동역학이니까 운동에너지라는 물리랑이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그리고 여기서 충돌 상황에서 탄성충돌이라는 용어는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그럼 물리학 교과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세요. 벽이 있고, 5m per sec, 5m per sec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 거 튕겨나왔다. 그럼 이 공의 운동에너지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상대 속도 개념이 뭡니까? 나는 정지했을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여? 라는 것이 상대 속도, 속도차, 속도차.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의 크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울기의 크기가 달라요. 더 작아요. 즉, 벽과의 충돌에 의해서 속력 V로 충돌했는데, 그 이후에 속력이 똑같다면, 0과 V의 차이가 그대로라면, 운동에너지는 그 합이 보존되는 상황인데, 이 속력이 작아지면 당연히 물체 운동에너지는 작아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A가 나는 벽이야, 라고 정지했다고 우기는 거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 상대 속도의 크기가 되는데, 크기가 작아졌어요. 이거 운동에너지가 작아지는 경우고요. 이게 기울기 똑같으면 속도차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전체 합은 보존되는 상황이랍니다. 벽과 충돌로 그대로 보시고, 운동에너지는 함께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평가원, 학평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랍니다. 자, 기타합에서 한 번 외쳤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기타합 기출 강자마다 나오기 때문에, 문항 속에서 계속 외칩니다. 또한, 로테이션 N제 강좌에서도 계속 외칩니다. 한 번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워낙 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끝까지 외칩니다. 그래서 극강 시즌4에, 뭐 이제 그 전에도 있지만, 이 막판까지도 이렇게 제시해놓고, 이건 기울기 마이너스 5, 이건 플러스 2, 속도체의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운동이 이제 작아지는 것인데, 제가 제시한 보기가, 이 충돌 전후에 운동에너지 합이 어떻게 될 거냐, 아니 시간 없다며요. 이런 건 산수 대상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 물리학 관해서는요, 물론 정량적 값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정량적 값보다는 정량적인 해석, 정성적인 분석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물리랑의 관계와 연결해서 따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아, 속도체의 크기가 작아졌어. 아까 마치 벽에 충돌했을 때, 5m 펄스에 충돌했는데, 이루 튕겨나와. 그럼 운동에너지가 작아진 거예요. 손실된 겁니다. 그러므로 각 충돌에서 속도체의 크기가 작아지면, 운동이 작아진다, 합은 감소한다, 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송구시 해설지를 그대로 사진으로 실어봤는데요. 자, 결국, 이 조짐이 이렇게 각종 기출에서 보였다라는 거죠. 이 조짐은 2.4 수능에서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 20번인데요. 지금 이 A, B 같은 경우에 발문 설정이 나왔어. 역학제 에너지, 퍼텐 변화 없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손실값이 없대요. 보존된대요. 이 운동에너지 비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올 거냐. 결국 충돌 전에 둘의 속도체의 크기와 충돌 후의 속도체의 크기는 같다로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어느 세월의 2분의 mv제곱 더하기 2분의 mv2 직거래하고 있습니까? 그러자고 일련을 고생하는 게 아니죠. 이거 뭐 1이라 놓고 제로라 놓으면 속도체 1, 이거 v라 한다면 v플러스 1, 거기다 운동량 보존해버리면 간단하게 속력비 나오고요. 제곱에 관련되는 운동에너지 비율이 나온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반드시 여러분들 길게 주절주절 풀면 안 됩니다. 그러자고 준비가 되는 부분이 바로 신뢰의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면 수특이라든가 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어떨 것인가. 역시 한 번 더 이 커리큘럼의 로드를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때 기특, 기출과 수특을 버무린 강좌랍니다. 힐포인트 특강에서는요. 수능완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6평전, 그리고 열과 9평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제 수특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봐요. 일단 둘둘수능의 자기장애 중첩 문항에 18번 문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23년에 발간된 수특 교재 중에 이 문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이유가 겉모습은 둘둘수능과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둘둘수능의 프리상황의 설정의 연결과 아닌 걸 제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플러스 방이냐 마이너스 방이냐 아닌 건 금방 제껴지는데 이건 금방 안 제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금방 안 제껴져요. 23년 수특. 하지만 이 모형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프리의 상황의 설정은 너무도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특강자라든가 또 힐포인트 특강 9월에 개강했던 부분입니다. 3G2의 13페이지에 이 수특의 설정 그대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건 싱크로율이 99.999%고요. 아까 제끼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훨씬 순화되고 약화가 되어서 정화된 18번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수특과 수환을 다 봅니다. 연계된다고 하니까 그럼 과연 수특 수환이 나오면 다 풀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뭐 낮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소화하려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죠. 수특이나 수환은요. 한 번 풀어서 끝낼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 풀고 뒤에 해설 보고 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좀 약간 의구심이 있으면 또 방치하고 다른 문제 풀어서 익혀야지 그러면 안 돼요. 분석하시고 곱씹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분석이 어렵죠. 그 부분은 쌤이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 물리학이란 것이 물리량의 연결이에요. 그리고 연결에 있어서 설정으로 주어지죠. 이것이 바로 사고 행동의 근거와 당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풀어 이거 다음에 이렇게 이게 아니랍니다. 이 설정이 나온 그 근거가 정말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몸에 장착돼야 됩니다. 절대 풀이법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수능장에서는 결코 적용이 안 돼요. 결국 들통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로드를 제시하는데요. 여기 제가 상당히 획기적인 커리큘럼으로 일종의 아이디어랄 수도 있고요.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역학 이놈의 운동 역학 심지어 거기에 이제 자기장애 중천문항까지 이게 1년을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아예 1년 동안 우리가 보통 이 운동 역학을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역학 신공 강좌를 새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야 됩니다. 시즌 원격으로 첫 번째로 벌써 이미 완강이 됐습니다. 이번 한 해에는 상당히 이 커리큘럼에 대한 순환을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촬영을 마쳐서 이때 첫 번째 스텝은요. 말 그대로 선빵의 기술 보통 이제 뭐 입문, 개념,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문제풀이, N제 그 다음에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판에 박힌 것을 매번 밝힘 봤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죠. 결국 쫓아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인문강좌가 아니라 바로 역학 신공으로 먼저 10가지 주제 선빵을 먼저 날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역학에 6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특상대성이론 전기력 그리고 자기장의 중첩까지 이 10개의 주제로서 진행이 됐고요. 이 역학 첫 번째 선빵의 기술편에서는 기출과 자작 중에 기출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요. 고수 챌린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수특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름 준비를 하면서도요. 수특의 연계 설정을 이용을 해서 자 기추보다는 자작이 좀 많아지는 그런 교재 구성과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1년 내내 갈 거예요. 역학 신공 세 번째로는요. 이제 고수 등극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것은 269 자 이제 힐 포인트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뭔지 알죠. 이거 EBS가 된다는 수특수환 그리고 한 해에 치러진 6평과 9평 여러분 이거 절대 이 6평 9평을 그냥 아 이런 문제 나왔어.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어떤 문항의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소재의 트렌드 이게 아니고 20문항 전체의 구성에 대한 트렌드가 6평과 9평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치러진 이사수능 같은 경우는 전체 문항 구성지에 굉장한 변별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항 구성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물론 이제 버전들이 모두 이제 바뀌는 부분이죠. 빨라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2024년도에 진행될 부분은 이제 블랙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초보 생기초 인문 순교사후편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학 강좌는 이제 문항을 좀 더 보강해서 기타학 600제로 진행을 하고요. 로테이션 엔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범위 순서대로 그러니까 교과의 범위 순서대로 20개 주제가 나와요. 이 물리학관 전체 교과에서 1번부터 6번 7번까지는 운동력하 7번 연력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충돌 파트 저는 2.5개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충돌 파트 두 문항에다가 또 한 문항이 있어요. 이것이 역시 역학적 에너지 포함돼서 진행이 된답니다. 이렇게 교과의 순서대로 1회차가 진행이 되면 1번부터 20번까지 보면서 전체 범위를 한 번 순환하고 다시 이제 2회차 가서 또 순환하는 그래서 로테이션 이라는 그런 강좌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볼륨 1 볼륨 2 볼륨 3 자 2024년 합본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30회 그러니까 600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강 실전 모의고사는요. 간간히 자 여기는 이제 바로 3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극강 실무 1은 그리고 실무 2는 6평 전 그리고 이제 9평을 전해서 마지막 파이널로 가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시즌 4로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좀 자주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이 시즌은 줄이고 각 회차는 좀 늘려서 이렇게 이제 실무도 진행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269 269 학평의 근거와 당의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과 수업 함께 나올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이걸 것이에요. 그냥 이거 다음에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수능 노예가 되면 안됩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수능 노예가 아니라 수습 뚫고 하는 수능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획기적인 커리큘럼이란 것은 이렇게 운동역학을 프로젝트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선빵부터 진행해야겠다. 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올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카피가 바로 신나게 공부하자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공부하고 바로 내공을 기른다는 것이 내공부를 진행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대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물리학 정말 제대로 싶으시면 쌤한테 오세요. 그리고 쌤과 함께 갑니다. 따라오십시오. 대신 결국 여러분 스스로 뚫고 갈 줄 아는 실력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쳐드릴게요. 물리학 만점 받고 대학 가자. 이제는 우리 함께 외칩니다. 에브레바리 팔로미 물만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역학신공은 이미 완강이 됐고 이제 스페셜 골드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물만대 합니다. 화이팅! 물만대!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